아르망 신부 일정한 대응을 갖추어 전장을 누비거나 1대1로 결투까지 벌였던 유럽인에게는 생소할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야만족들은 영토를 정복하지 않았고 식민지로 만들 생각조차 없었다 대신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해서 전리품을 챙겨 자기들의 진지로 돌아갔다 하나의 도시로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로마 정부의 판단으로 로마 제국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틸라는 훈족을 이끌고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꾸덕 고응 노마 제국이 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대를 양성하려면 먼저 적을 습격해 나이스 스토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목표입니다. 제재목 캠프를 전부 파괴하여 가능한 모든 목재를 확보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소문으로는 근처 어딘가에 스키타이 야만족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스 스토의 목재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나이스 스토의 목표 아프다 여기가 어딘지 기억납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우리 습격대 중 여럿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성에 잡혀있는 훈적 형제들이 처형당하기 전에 구출해야 합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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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디라키움을 정복했으니 포로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군족에게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짐을 모두 불태우고 주민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드리아 노플의 금광사는 약탈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세광 캠프를 전부 파괴하겠습니다. 이제 이 농민들은 우리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템프를 건설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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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영상에서 만나요. 심한 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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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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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충! 못 충! 티모! 안 충! 터타 쉬워라! 이모 troublesome하고 있는 것이 associated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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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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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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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이 선생님은 제 manufacturing에 맞지 못하니까 저희는 제 2개는 다시 3개 2개 그렇게 1개 2개 3개 3개 티무 팀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다니 고맙군 북쪽 빈터로 가면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거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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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